1% TV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아요. 왜요? 원래 남편한테 뭐 배우지 말라고 하는데 아 이분도 그래서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한테 배우지 마시고 저 사경인 회계사님 책을 통해서 배우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오늘 패션이 아주 블랙과 화이트 저가 아주 멋지십니다. 잘 나오나요?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트루프렌드는 항상 붙이고 다니시는 거군요. 아 네. 그래야죠. 우리 연미사님은 없으시고 두 분의 애사심이 또 크게 생각을 안 해봐서 일단 인사철이에요. 연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말이라 좀 잘해야 되는 기간이 나죠. 가끔 높으신 분들이 들으셔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잘하면 저런 거 안 붙여도 잘 되기도 하죠? 오늘 5G가 좀 안 좋긴 했어요. 오늘 많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5% 넘게 빠졌어요. 자 일단 오늘 그럼 장 상황 좀 한번 쭉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출발은 좀 그렇게 나쁘지 않게 출발을 했는데 네. 맞아요. 최근 전강 후약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아침에 안 강하네? 그럼 뒤에 좀 강할래나? 라고 기대를 살짝 했는데 살짝 좋다가 거의 보압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포인트 상승해서 끝났고요. 그래도 장 초반은 27포인트나 상승하면서 1% 가까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상승폭은 다 반납하고요. 거의 그냥 보압권에 마무리가 됐고 2포인트 올랐어도 300종목 올랐으니까 오늘 뭐 장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6포인트가 오르긴 했는데 6포인트가 올라서 1,800포인트였는데 이게 몇몇 가던 종목만 계속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약간 왜곡이 됐습니다. 오늘 6포인트 올랐는데 하락 종목 수가 840종목이었어요. 500종목이 오르고 그러니까 4종목은 안 오른 그런 시장이었고요. 분위기 자체는 최근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2차전지 또 달렸군요. 2차전지 달리고 NFT, 메타버스 이런 쪽 그리고 IT 쪽 살짝 움직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하루였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2,7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장이 좀 3천 밑에서는 기관의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또 3천 위로 올라가면 기관 또 다시 파니까 또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환율은 5원 90전이나 하락했습니다. 1,177원? 오늘 들리는 말로는 주문 실수가 나왔다. 아침에 NDF 환율이 1,2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화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저희 방송에서 채팅창에 앤디, 여계 환율이 1,200원인데 다 죽는 거냐. 맞아요. 여계 환율 시장에서 아침에 1,200원까지. 그런데 이게 주문 실수나 이러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아침에 체크하고 있는데 계속 환율이 고공인진하니까. 정확하게 그게 상황이 좀 밝혀졌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문 실수다?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어요. 정확하게는 기사도 안 나왔고 제가 보는 단말기에서는 가격 변동은 없었는데 다른 인터넷 웹상에서는 그게 1,200원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유는 지금 확인된 바는 없는데 약간 시장에 불안심이 좀 있었을 거예요. 시작했을 때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고요.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외국인은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환율 이쪽으로 어떻게 그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 갑자기 1,181원에서 갑자기 1,202원이 됐다. 한순간에 그러면 주문 실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보면 1,188, 89, 92, 98, 95 이러다가 1,200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주문 실수를 누르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갈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침에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원화 시장에서는 환율이 개파락이 나왔어요. 개파락에서 오온 빠지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환율 차트를 보시면 HTS에서 다 제공이 되니까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은봉 나와서 끝났는데 보통 이제 인베스팅 닷컴 많이들 쓰시잖아요. 거기 이제 여계환율이 우리나라 시간에는 장이 안 열려요. 그런데 그 뭐냐 싱가포르 여계환율 시장이 있어요. 거기서 외국인들끼리 거래를 하는데 실물로 결제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거래를 하는데 누군가가 주문을 원화를 팔았겠죠. 거기서.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 시간대에는 거래가 별로 없을 때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아마 주문이 들어갔을 때. 그냥 이제 거래 없는 상황에서 뭐 갑자기 원화 주문이 잘못 나왔겠죠. 소액 주문이지만 그렇게 나왔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문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아무도 그걸 뭐 사주질 않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시간대에는 원래 거래가 별로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정상적으로 열렸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소식 때문에 또 놀라신 마음에 아침에 시작하지 않아도 판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 거는 이거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이슈가 오늘 아침에 시작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해서가 또 굉장히 강세를 많이 띄었군요. 요새는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시장에서. 시장에서 뭐 큰 이슈도 없고 뭐 그런 것들로 변동성이 크지도 않고 계속 같은 업종이 반복되는 대돌이표. 안 좋을 때는 좀 악재를 많이 반영을 하고 좋은 종목들은 그냥 큰 이유 없이도 계속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장이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메타버스 업종들이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뭐 한 3, 4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메타버스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위메이드를 시작해서. 그런데 게임즈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무슨 M&A를 했다느니 아니면 어디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막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컴투스가 미국의 블록체인 플랫폼 미시컬게임즈라는 곳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컴투스도 급등을 하고. 미시컬게임즈? 네. 이 회사가 NFT를 만드는 회사래요. 그래서 자기네들 기술로 인해서 게임에서 자신만의 뭔가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NFT로 만들어서 자기네들 플랫폼에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게임하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의 매력을 많이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게임 안에서 무언가를 NFT를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은 게임 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컴투스도 예전부터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NFT나 이런 쪽에 관련돼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즈엑스튜디오 오늘 또 급등했는데요. 컴투스가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고 돌고 돌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부럽긴 한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해도? 원래 그런가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달 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수가 횡보를 하면 스타 업종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2014년도에 우리가 고점을 찍고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고점을 찍고 2017년까지 박스권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엄청난 업종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이오잖아요. 그 당시에 셀트리온 밸류에이션이 100배, 1000배 되는 바이오 업체들이 생겨났었고 신라젠 뭐 이런 그런 업체들 사실 그런 시기에는 밸류에이션 논리가 안 먹히거든요. 이거 너무 비싸요. 위험해요.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화장품 이런 쪽도 그랬었죠. 그런 상황들이 왜냐하면 살 게 없으니까 지금 삼성전자 안 사고 현대차 못 사고 이런 데 자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집중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좀 된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 맞습니다.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거든요. 쏠림 현상이 나온다. 게다가 오늘은 NHN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279억 나오면서 2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NHN도 최근에 뭐 이런 쪽 NFT 하겠다. 유메이드 트리랑 지난주였나요? 협업한다. MOU 체결을 해서 뭐 NFT 기술을 활용한 코인 게임 이런 거 출시를 하겠다. NHN이 한 게임이잖아요. 약간 고포류 고스더 포커류 그걸 고포류라고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정식 단어. 증권사 보고서 읽다 보면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만들기 굉장히 좋거든요. 보드게임 같은 거 네 보드게임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오늘 NHN이 급등을 했습니다. 신고가 또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페이스북이죠. 메타와 AMD가 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AMD 주가가 급등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심을 조금 자극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ETF 메타버스 관련된 ETF도 지수와 완전 정반대 흐름입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연일 막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업종이 굉장히 오늘도 역시 강세였고요. 그리고 2차전지 이것도 뭐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코 프로 BM이 10%인가 올랐던데요. 네 2차전지가 좀 쉬었거든요. 지난주 초반까지는 좀 쉬었는데 급등을 하다가 지난주 5일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에코 프로 BM이 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그전에도 증서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서를 발표한 게 기존보다도 40% 이상 더 증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국내에는 지금 현재 캐파가 7만 7천 톤인데 2026년까지 23만 톤으로 증서를 하겠다. 5년 후에 2026년까지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3배 정도 늘어나네요. 그리고 유럽에는 신규 공장 14만 톤 규모 증서를 세우겠다. 미국도 11만 톤 신규 공장 세우겠다. 그래서 2026년까지 48만 톤 캐파를 발표를 했거든요. 에코 프로의 BM이? 네. 기존 계획이 2025년까지 29만 톤이었어요. 이거보다 40%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증설 장기 로드맵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되는가 보다 하면서 급등하기 시작하고 에코 프로의 BM이 최근에 굉장히 잘 달리니까 오늘은 LNF, 천보 이런 2차전지 소지 업종들이 동반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서가 나온 걸 보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건 맞다. 지금 평균적으로 소지 업체들의 PER이 30배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2차전지 소지 업체들이.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보고서로 오늘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내년도 되면 자동차 반도체 병목이 해소되고 전기차 가동률, 자동차 업종률의 가동률이 좀 높아지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셀업체는 부진했습니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삼성 SDI보다는 SK이노베이션 이런 셀업체들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재규어가 불이 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레벨다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불났어요? 지난주였죠.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뉴스가 났었는데 그때부터 또 셀업체들은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약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재복음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엄청 좋은데 셀업체들은 또 여기는 또 분할 이슈도 여전히 있잖아요. 분할 어쨌든 될 건데 나중에 분할되고 나면 LG화학을 살 이유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다 끝났나? 그거는 사고방 생각하기에 좀 따라 다른 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은 지금 LG화학이 다 벌고 있는데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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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제 분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분할하고 나면 분할은 했어요. 분할은 했죠. 상장 상장 상장하고 나면 지금은 어쨌든 2차전지를 사는 ETF들은 다 LG화학을 사고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그때 되면 이제 다 에너지솔루션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돈 다 빼서 다 뺀다. 빼야겠지. 그렇죠. 난 이제 배터리 ETF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 다 상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가지고 갑니다. 일부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 이익도 낼 거고 그런데 이제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이라는 걸 막 시장에서 우리가 팔 수 있거나 그래서 가치평가를 받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 LG화학이요? LG화학이 갖고 있는 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이라는 게 디스카운트는 되겠죠. 막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겁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물적 분할에서 상장하는 거는 한국이 약간 유일하다?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이 그런 구글의 모의사 알파벳이 그런 경우잖아요. 물적 분할에서 구글, 유튜브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상장은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약간 좀 특별 케이스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건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맘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 오늘 괜찮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죽어가고 있다가 오늘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반등을 했어요. 이유는 레키로나주 코로나 치료제죠. 이게 유럽식품의약품청의 자문위원회에서 승인 권고 의견을 보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식품의약청에 이거 써도 된다라는 의견서를 보냈다라는 이유로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바이오 쪽에. 그래서 악재 하나 나오면 얼마 전에 노바백스 백신 이야기 나오면 또 올라가고 화이자의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면 또 급락하고 또 이렇게 식약처 이야기가 나오면 또 올라가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투자 심리의 찬물을 바이오 쪽에 튀어온질만한 일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업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시비, 전환사체를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환사체가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전환가격을 하향 조정해야 됩니다. 가격을 조정을 해야 돼요. 혹시 리픽싱 얘기하시는 걸까요? 리픽싱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픽싱을 해야 되는데 리픽싱을 하면 이게 사실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환사체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환가액이 8만 9천 원에서 7만 천 원으로 이제 8일 날 조정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56만 주에서 70만 주로 늘어납니다. 빌려준 돈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주식 가격만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200만 원 갖고 투자한 사람은 원래는 한 50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70주가 이렇게 늘려준다는 거죠? 70주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 18일 날 수젠택이라는 기업은 2만 3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전환가액이. 2만 3천 원에서 1만 6천 원?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전환가능 주식수가 86만 주에서 124만 주로 늘어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보유 지분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매물이 또 매물을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도 역시 리픽싱 합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죠. 가격 오르면 리픽싱 없어요. 가격 오르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12월부터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하게 된다? 12월 1일부터는 이제 그게 적용이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전에는 이제 리픽싱에서 발행가를 딱 낮췄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 가격이 그냥 고정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 불리한 제도였죠. 전환사치 한 채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그렇죠. 채권자는 오히려 주가 빠지길 바라죠. 사실은. 왜냐하면 리픽싱을 하면 자기가 주식을 훨씬 많이 싼 가격에 많이 받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 주주분들 입장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제도가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반대로 이제 주가가 12월부터 올라가면 제도가 개선돼서 그럼 이제 리피싱 가격도 올려야 돼요. 단 이제 발행가 이상으로 처음 발행가 있잖아요. 처음 공시했던 발행가 이상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거기까지는 올릴 수 있다. 거기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래서 12월 1일 법 개정되기 전에 전환사치에 발행할 기업들은 다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치 관련된 이슈들이 바이오 쪽에는 조금 악재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업종들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오늘 어닝 시즌이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완성차들은 실적을 다 발표를 했고 오늘 부품주 중에 하나 한올 시스템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운송장비 부품업종이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죠. 한올 시스템이 3분기 매출이 1조 7천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700억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1% 줄어든 실적이고요. 컨센 대비해서도 24%나 좀 적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완성차가 차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완성차는 어찌저찌 해서 차도 좀 비싸게 팔고 비싼 차 만들어서 팔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조금 덜 줄어들었는데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영세하고 이 차를 많이 못 만들면 고정비를 커버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거든요. 고정비 영향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다. 그러면서 부품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거든요. 3분기 이제 실적을 아직 발표 안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게 꼭 작은 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가를 보더라도 현대차가 올해 안 올랐다 안 올랐다 하더라도 10% 정도는 올랐거든요. 올해 연초 데뷔? 현대차 살마? 그래요? 그러니까 연초에 너무 포텐셜이 가능해서 1월 중에 그때 사신 분은 아직도 손실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연수인율로는 YTD로는 10%인데 기한은 더 좋겠네요. 기한은 좀 더 좋고 모비스는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연초 데뷔? 네, 연초 데뷔. 최근 들어서 원래 얼마 전까지만 조금 플러스였는데 최근에 계속 빠지면서 한 3%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완성차 업체랑 부품업체 온도차가 좀 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자동차를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점에서는 완성차가 좀 더 낮고 분위기가 개선돼서 좋아진다고 한다면 조금 탄력은 부품주가 좀 더 좋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실적 때문에 리스크할 수도 있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이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서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계속 연일 10몇 일째 지금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좀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모양이죠? 네, 최근에 디커플링에 대해서 분석하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요새 채팅창이나 이런 거 보면 너 아직도 국장 아니야? 아, 맞아요. 이 말이 저는 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국장 탈출은 진흥순.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일단 디커플링 되는 이유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대형 IPO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좀 문제였어요.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르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 모르는데 새로운 자금들이 막 들어와서 그 공급 물량을 받아주면 모르는데 그런 게 지금 사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우리도 힘들죠. 고객예탁금. 언제까지지 뭐 너. 고객예탁금도 많이 이제 좀 줄어들었고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최근에 IPO가 되면서 지수는 3% 상승했는데 시가총액은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어요.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면 그거를 누군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펀드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거 팔아야 되는구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기존 일반 예전부터 투자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를 받는 거죠. 카카오페이에 들어온 돈은 다 공모주화로 들어온 돈 그 돈들이 카카오페이 팔고 삼성전자 사주고 현대차 사주면 좋겠지만 그 자금들은 또 다음 공모주로 넘어가거든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성장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못 법니다. 지금 최근에 상장된 4개의 기업의 시총 비중이 4.3%인데 전체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순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은 1%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실적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고요. 무엇보다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이 내년도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2022년 MSCI의 코리아 기준 EPS는 한국은 4.2% 감소하는 것으로 MSCI에서는 보고 있고요. 미국의 EPS는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좀 달리가는 건 맞겠죠. 여기다가 이제 통화정책도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두 번 인상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인상하면 두 번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아직 금리를 안 올리고 있고 그런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국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요. 올 상반기까지는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 네. 특히 작년 11월 우리나라가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나스닥 대비해서 20%나 더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작년에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갈 때 40% 오를 때 압도적으로 미국을 아웃포포먼트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경기가 좋았으니까. 왜 그거 생각은 안 하냐. 그렇죠. 지금 보면 지금 좀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수익률로는 미국으로 좀 앞서고 있었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경기가 좋아지면 언제 또 한 방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 미국으로 가지 않았냐. 이거는 조금 투자에서는 좀 틀린 생각인 것 같고 비중 조절은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을 때 자산배분을 조정을 해서 미국으로 좀 더 투자를 한다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좀 격차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나라 비중을 미국으로 좀 줄이고 우리나라 비중을 좀 늘린다든지 그런 전략이 저는 좀 맞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주식투자 작년부터 하신 분들은 이제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2011년부터 하신 분들은 진짜 이 상황이 짜증나죠. 왜냐하면 물론 작년엔 이겼잖아요. 딱 1년 이긴 거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S&P 500 지수랑 코스피 지수랑요. 1500포인트였어요. 똑같이. 지금 S&P가 4,700 코스피 3,000도 안 되잖아요. 10년 지났어요. 딱 10년 동안. 지수 똑같았어요. 레벨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너무 못 간 거죠. 그런데 작년에 너무 달려서 쉬는 건 맞는데 아직도 한국 정신은 진짜 10년, 11년 이렇게 사이클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뒤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냥 정말 아주 개인 투자자로서의 어떤 피부로 느끼는 거가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미국장에서 우리가 이제 사는 종목들이 대체로 아주 뭐 수천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냥 한 몇십 종목 안쪽에서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대체로 좋은 성적들이 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좋은 성적 나온 친구들은 예를 들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2차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이 아주 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가기보다는 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종목들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종목들에서 더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피부로 느끼는 느낌입니다. 약간 좀 외국인 혹은 기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돈 벌었던 것 같고 미국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돈 벌었다는 게 약간 그 경험에서 느껴지는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수상으로는 설령 우리나라 미국이 비리피스장에 갔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돈을 어디서는 벌었고 어디서는 이런나를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 장보다는 미국장이 훨씬 더 좋았다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중소용지 모이는지 몰라서 그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총 상위 테슬라, 아마존, 애플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사실 물론 삼성전자만 계속 투자를 하셨어도 지금 몇 개월 삼성전자가 안 좋은 거지 길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정석대로 투자를 하셨으면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일 정석적으로 하셨으면 아마 좀 큰 차이 나지 않지 않았을까? 좀 나아. 좀 나아요. 차이 많이 나요. 제가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좀 나아. 왜 그래? 한국도자증권이라 그래요? 혹시? 저희도 해외 주식 합니다. 하시죠? 네. 해외 주식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물론 지금까지니까 조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좀 허황된 믿음일 수도 있으나 미국장에서의 어떤 종목은 설령 내가 고점에 물렸어도 다시 올라간다는 믿음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좀 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미국장에서 산 게 경험 별로 없습니다만 하나는 횡보하다가 그냥 놔줬더니 날아갔죠? 하나는 퀄컴이라는 친구는 그래도 기능 좀 마이너스 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또 올라가서 플러스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프로 같은 사람도 플러스 나는 장인이 얼마나 이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겠습니까? 라고 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차이가 야외 시장에서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더 이게 힘드신 게 특히 삼성인자 많이들 들고 계신데 옛날에 엔비디아는 저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전 세계 1등 했잖아요. 인텔 직계인지 모르고 TSMC도 재끼고 TSMC도 예전에 삼성인자 밑에 있었는데 자꾸 이제 역전을 당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투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미국 반도체 하는 게 맞지. 뭐하러 한국 반도체?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는 연일 신고 껴요. 그런데 한국 반도체는 자꾸만 밑으로 가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2011년도나 이런 데를 되짚어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올라가고 또 한동안 쉬고 경기가 좋아지면 또 한국이 한동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기억이 좀 짧아서 올라가는 기억은 짧고 내가 또 그때는 또 이것저것 하다가 상승 좀 놓치고 하면 수익률이 좀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겠죠. 변동성이 좀 커서 문제이긴 하나 한국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시장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결국 이게 극복할 거라고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점점 못 견디는 시간도 가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되게 좋은 뉴스들이 미국에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의 마이크론까지도 급등을 할 정도인데 반영이 안 돼요. 전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내심이 좀 한계에 좀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힘든데 이거 극복하면 또 좋은 결과가 올 것 같긴 한데 그럼요. 그걸 좀 견딜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론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보고요. 최근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또 엔터주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눌 테니까 여러분 또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정리 또 깔끔하게 해주신 우리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침 8시 50분부터 또 라이브 방송 하시죠. 네. 저희 유튜브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재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이제 전달할 수 없어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